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전문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권유 단계에서 누구에게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서 판결안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생명은 2006년 3월 대구 산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